오늘 제가 조사한 인물은 문익점이에요 문익점은 고려시대 때의 인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목화 재배를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목화, 이렇게 말하면 생소할 수 있지만 속옷이나 티셔츠를 만드는 면이라는 옷감이라고 하면 아, 그거구나 생각될 거예요 지금은 흔한 옷감인 면이지만 당시에는 무척 귀한 옷감이었어요 어떻게 문익점이 목화를 재배하게 되었는지 제가 조사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중국 원나라의 힘이 아주 강할 때 고려는 원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해마다 특산물과 젊은 처녀들을 곡물로 바치고 있었어요 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보다 못한 고려의 공민왕은 문익점을 원나라에 보내 더 이상 곡물을 바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에 크게 화가 난 원나라 황제는 문익점을 중국의 외딴 시골에 귀향을 보냈어요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에 산책하던 문익점은 솜사탕 같은 꽃송이들로 가득한 농장을 보게 되었어요 저게 뭘까? 하는 호기심이 생긴 문익점이 가까이 가서 보니 목화였어요 책에서 본 목화임을 직접 보게 된 문익점은 기쁨과 흥분으로 가슴이 쿵당쿵당 뛰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삼벼옷을 입고 사는 고려의 백성들이 목화로 만든 솜옷을 입는다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 고려로 돌아오게 된 문익점은 목화씨를 따서 가져왔어요 가져온 목화씨는 장인 장천익과 함께 심었지만 중국과 다른 기후와 토양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화재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문익점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딛고 마침내 성공했어요 문익점의 노력으로 목화재배에 성공한 다음 백성들의 생활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목화로 만든 솜과 면직물로 만든 이불과 옷 덕분에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또 만들기 쉽고 튼튼한데다가 실용적이어서 화폐 대신 사용할 만큼 중요한 품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벼농사도 짓고 목화도 재배하면서 생활이 나아졌어요 제가 발표한 내용처럼 목화는 중국의 사신으로 다녀온 문익점을 통해 한반도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백제에서도 면직물을 생산했다고도 해요 다만 문익점이 들여온 목화와 품종과 옷감을 짜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전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 때론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